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심우칠조로 아주 그 멋진 명문장으로 답답했던 시민들의 마음을 탁 터이도록 만들었던 시민 진인 조은산의 글은 참 멋집니다 글에 의지해서 제법 긴 시간을 살아와 턴체갔던 사람에게도 어쩌면 이렇게 글을 맛깔나게 쓸 수 있을까 이런 감탄을 자아나게 하는 글이 바로 진인 조은산의 글입니다 이번에도 언공을 입어서 완장을 찾아마자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완전히 빼앗는 검찰개혁 시즌2에 이어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번에는 포탈 등의 알고리즘에 적극적으로 국가가 개입하는 그런 법률적 근거를 제공하는데 열심인 젊은 김남국 의원을 점잖게 경쾌하게 꾸짖는 진인 조은산의 글이 또 등장했습니다 자신의 블로그에 김남국 V3 안철수라는 그런 글을 5월 10일에 올렸습니다 그런 전문을 소개할 만큼 충분하게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간단한 의미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남국 의원이 자신이 발의한 포털 뉴스 알고리즘 공개법에 대해서 안철수 대표가 반민주적 발상이라면서 비판하자 안철수 대표에게 알고리즘에 대해서 공부하라면서 반박을 가했다고 한다 안철수 대표가 V3 백신의 개발자이자 안랩의 창업주였던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런 그에게 알고리즘에 대해서 공부하라고 하니 이게 무슨 김어준이 왁싱하는 소리인가 김어준이 왁싱하는 소리인가 이런 표현은 참 멋진 거죠 다시 지닌 조은산의 글이 계속됩니다 이것은 마치 문재인 대통령에게 집값 폭등시키는 법에 대해서 공부하라는 것과 같고 서민 교수에게 기생충 공부 좀 하라는 것과 같은 맥락이며 이준석 정책구 위원에게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가라는 것과 같고 또한 포퓰리즘의 대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베네수엘라의 마두로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과 다름없고 콜롬비아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를 딴 윤희숙 국회의원에게 수요와 공급의 원칙을 설명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참고로 실제 있었던 일이다 자 여기까지 보면 조은산의 타인을 비판하면서도 그 비유가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유쾌합니까 얼마나 경쾌합니까 이런 글을 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다시 지닌 조은산의 글은 계속됩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알고리즘 공개법에 대해서 논한다 이것은 문체부 소속으로 뉴스포탈 이용자위원회를 설치해서 포탈의 알고리즘 구성 요소 공개를 요구하고 검증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원회는 구인으로 구성되며 국회의장 교섭단체 대표가 3인 그리고 대통령이 정하는 단체가 6인을 추천한다고 기사에 명시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언가 네이버를 딴지 일보와 시키겠다는 발상 아닌가 그러니까 알고리즘 정보 공개법을 이용해 가지고 친국가 단체들이 알고리즘에 개입할 수 있는 그런 근거와 토대와 기초와 통로를 마련해 주겠다 이것이 바로 알고리즘 공개법의 저의자 숨은 의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이버를 딴지 일보와 시키겠다 알고리즘만 조작을 하게 되면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원하는 정보만 노출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정보들은 감출 수 있는 권한을 위원회가 소유하겠다 이렇게 확장해서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이버를 딴지 일보와 시키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다시 진인 조은산의 주장입니다 이제 말해달라 진정한 대자보의 시대가 끝났다는 것을 그리고 한나라의 정치인들이 싸지른 지적 배선물에 불과한 발의안을 접하며 내가 김남국 의원에게 묻고 싶은 것은 과연 국가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한 원초적이고 원론적인 질문이다 광범위한 국가 권력 작용을 통해서 민간의 사적 영역에 의무를 부여하고 강제와 검제를 통해서 자유를 말살하고 억압하는 것이 그것이 국가의 존립 이유인가 또한 그것이 우리가 배워온 자유민주주의 핵심 가치에 부합하는가 시장경제에 파고든 국가가 결국 빈부격차의 확대를 초래했고 다시 이야기하면 국가가 시장 주택시장에 깊숙이 개입해가지고 훨씬 더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것이 바로 진인 조은산의 주장입니다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파고든 국가가 전세월세 난민을 양산했으며 관념적 정의에 파고든 국가가 조국 사태를 촉발하고 말았다 다시 진인 조은산의 주장이 계속됩니다 이제는 언론에 파고든 국가는 뭘 어떻게 망칠 것인가 헌법상 비례의 원칙은 이렇다 과잉금지의 원칙이라고도 불리는 이것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 제한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고 국민의 기본권에 대항한 법률 제정의 한계를 헌법 제 37조를 통해서 명확히 적시하고 있다 언젠가 한 보도를 저의 해설입니다 보도를 보니까 실제로 코로나19에 감염돼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한 지식인이 아 치료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본인이 깊게 자각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이 엄청나게 침해되는 그런 종류의 일들이 지금 이 나라에서 벌어지는 것을 본인이 직접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체험했다고 이렇게 수리하는 부분을 보도를 통해서 본 바가 있습니다 아무리 화급하더라도 아무리 근사한 목표가 있더라도 국민의 기본권을 재량권을 이용해서 침해하는 부분에 대단히 그 사회가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일단 그것은 물고가 생기게 되면 엄청난 국가 개입을 통해서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옥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진인조은산이 걱정하는 겁니다 다시 진인조은산의 주장입니다 행사법 행정법 등 하위법령을 통해서도 적정성의 원칙과 비례성의 원칙 등으로 그 개념이 파생됨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곧 제도의 팽장성과 법률의 확장성에 대응해서 제한적 요소를 가미함으로써 시민의 자유를 충족시키며 권리를 탑립하는 인간적 본능을 지켜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다 좀 어렵습니다만 해설을 다하면 아주 주의깊게 공공의 안전이나 또 국가의 방위나 이런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유와 같은 국민의 기본권을 훼손하거나 침해할 때도 다단히 섬세하고 주의깊게 접근하지 않으면 그 사회가 언제든지 자유민주의 사회로부터 완전히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 점을 경고하는 겁니다 알고리즘의 공개법이라는 것이 무슨 선한 의도로 앞에 내시하고 있죠 법률 재정 취지를 그러나 궁극적으로 알고리즘의 국가 권력이 개입해가지고 자신들에게 좋은 정보만 국민들에게 노출시키는 그야말로 전체주의로 가는 길을 연다는 것이 바로 진인조은산의 주장인 겁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이죠 다시 진인조은산의 주장입니다 그러니 이제 나는 말한다 그게 법이고 국민이고 위대한 대한민국이다 그 법 발의한 의원들을 위해 쓰레받기를 준비하자 어렵게 말해서 미안하다 그러니 김남국 의원님아 법 공부 좀 하시라 도대체 뭘 전공했길래 이런 기초적인 법 지식도 못 갖추셨는가 요즘 고등학생들도 학교에서 법과목 배우던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법조인이 법기술자라고 저는 부르죠 법조인이라 보다 법기술자들은 국가 권력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또 국가 권력에 순종해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법을 양산해서 그냥 통과시킬 수 있는 것이죠 저희 해설은 도대체 그 동네 사람들은 이제 알고리즘 공개법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을 어떤 사회로 변질시켜 나가기를 원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알고리즘 조작이라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알고리즘이 조작되면 권력을 진 사람들에게 불리한 모든 정보들을 다 노출을 그냥 줄일 수 있는 것이죠 가장 밑바닥을 깔고 자신들에게 선전선동에 도입되는 정보만 상위에 노출시켜서 국민들의 눈과 귀를 다 가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이 알고리즘 조작이죠 김남국 젊은 국회의원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권력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기를 제가 권하고 싶습니다 젊은 분들에게는 그게 잘 보이지 않겠죠 좋은 완장을 차고 날뛰던 자들이 한국의 근엔데사에서 어떻게 되었는가를 한번 관심 있게 보면 신문지상이나 방송에 부끄러운 일을 부끄러운 흔적을 남기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김남국 국회의원들에게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고 권력에 철저하게 순응해서 권력의 장기 집권을 위해서 온갖 종류의 법을 만들어내고 또 법원에서 재판을 뭉개고 하는 사람들이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한국의 근엔데사만 보더라도 한 시대를 풍미했던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었던 그런 권력을 쥔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권력이 영원한 것처럼 보이지만 영원할 수 없는 것이죠 지금 세상에 어떻게 권력이 영원하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완장을 찰 수 있을 때 조심하고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죠 물론 이런 이야기가 권력을 쥐고 날뛸 때는 잘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머릿속에 떠오르지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역사 공부를 좀 하면 삼손이 사람이 낮아질 수 있는 것이죠 오래 갈 수 없는 일이죠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날씨는 잘 모르겠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